안녕하십니까, 여러분! 디오 1번 권 만수 의원 막내들 권 기도입니다! 디오 1번 권 진짜 미쳐버렸습니다, 여러분! 디오 1번 권 나 이제 꺼와줘! 쌀을 먹자, 쌀을 먹자, 쌀을 먹자, 쌀을 먹자 쌀을 먹자, 쌀을 먹자, 쌀을 먹자, 쌀을 먹자, 쌀을 먹자, 쌀을 먹자. 뺍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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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은 거 같아요, 쌈장에서 먹자 찢어야됨 쌀을 먹자 안 먹고 있었네? 밥 먹고 있었네? 그럼 똑같네 밥 먹으러 가자더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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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재미가 많고 같아. 내가 왜 얘기하나? 예쁜 것 같고 싶어. 끝!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. 혼자 있어야지. 피자. 왜 그러겠어? 그럴 거 그랬어. 피자 먹었어? 피자 안 먹었잖아. 너무 잘 보셨나? 의원님이셔. 강태가 돌아서는 게 하고 싶어. 똑같잖아. 일로 오나 돌로 오나 돌아오는 건 똑같잖아. 제가 여기서 돌아보면 문영이를 바다에 넣을 수가 없어서. 문영이는 바다에 넣고 싶고, 강태는 돌아보고 싶고. 강태는 험불한 백을 쓰고 싶고, 문영이는 백이 예뻤으면 좋겠다는 게 마음인 거잖아. 네. 알았어. 저는 공사판 저 벽이면 좋은데, 형. 아, 조용히 해. 문영이는 어때요? 문영이는 어때요? 아니, 나는 그거 좋은데? 나 받아. 돈? 돈. 난 이제 뭔들. 어? 애초에 대각선으로 걸어가는데. 하하하하. 그럼 강태가 도는 걸 포기하겠습니다. 그럼 문영이를 산으로 보내고. 강태가 바다에. 예. 네가 맞았잖아. 죽일 때까지. 문영이를 살 거예요. 문영이 아직 바다에 빠져있구만.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에 대해 다 안다고. 다 이해한다고. 문영이 아마도. 문영이 아마도. 주인공이 뭔가 협약을 받지 못한다고. 감사합니다.